우와 지금 천둥몬게다 난리 났어 군이 이거 군이 위천에 물난리가 한번 나서 정태가 쓸려고 하고 고기가 많이 낙동에서 들어오고 뭐 위천 상하에서 들어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여건이 지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와와와 비비비비비 난리가 났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천둥 들리죠 오늘 4월 18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오전 오늘 오전 몇이야 9시 반 밖에 안됐네요 지금 와와와와와와 좋아요 좋아요 기쁜 소식입니다